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치러야 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수능을 위한 특별 방역체제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 춘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시험실 수험생 책상마다 전면 칸막이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투명으로 시험지가 전혀 반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칸막이는 얼핏 불편해 보입니다. 옆으로 넘기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칸막이 아래가 튀어있긴 하지만 시험지 전체를 펼치면 위아래로 편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또 시험실마다 책상 크기가 달라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칸막이까지 설치된 책상에서 종일 마스크를 쓴 채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능도 미뤄지는 수능이고 그리고 요즘에 또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것도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과거와 달리 시험장에는 별도 시험실도 두 곳씩 마련됐습니다. 일반 시험실과 떨어진 다른 건물에 설치됐습니다.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 공간입니다. 춘천의 또 다른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은 수능 시험이라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만 모아놓은 별도 시험장입니다. 혹시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원주와 강릉의료원에 마련된 병원 시험장에서 따로 시험을 봅니다. 다행히 강원도에는 확진이나 자가 격리 중인 고3 수험생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올해 강원도 수능 시험장은 춘천 등 7개 지구에 일반 시험장 44곳과 별도 시험장 7곳이 설치됐습니다. 시험실은 666개입니다. 작년보다 107실이 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전국 확진 학생의 70%가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됐다며 수험생 가족들은 집안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수능 시험 전까지 가족들의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수험생의 학원 이용도 자제를 신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학일입니다. MBC 뉴스 강학일입니다.